옛날에 미팅 갔다고 대학교 학교 때 너희들 한 번 해봐 대학교 학교 때 애들아 미팅 같은 거 간다고 너희들 꼭 한 번 해봐 그리고 막 이제 선생님이 고려대학교에 나갔으니까 그 고려대학교 신기하게 애들아 이와여자 대학교 애들이 고려대학교를 싫어해요 좀 싫어했던 것 같아 우리 때는 연대 애들은 되게 좋아해 연대 애들은 학교도 가까우니까 되게 좋아하고 고려대학교 애들은 막 시골 초쿵석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대 가정과학과 애들이랑 딱 미팅을 하게 된 거야 굉장히 들떠죠 들떠다고 선생님이 4대4로 딱 가가지고 4대4 딱 이렇게 해가지고 미팅 같은 거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파트너 같은 거 고르려고 자기 소지품 같은 거 올린단 말이야 옛날에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으로 다 25년 전이지 25년 전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제 막 자기가 좀 이제 그 여학생들에게 좀 어필하려고 말이야 착하게 올리고 막 어 그때는 뭐가 있었겠니 막 좀 사는 애들은 선생님 때는 애들은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어 삐삐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폰 좀 사는 애들은 핸드폰 딱 올려놓는다고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치 선생님은 이렇게 주머니 찾아봤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도 컴퓨터형 수선생필 있는 거야 컴퓨터형 수선생필을 다 올려놨지 어떤 여학생이 탁 잡았어 너무 이쁜거야 설레 안 설레 설레지 근데 그 여자애가 약간 사천같은 여자였어요 나를 탁 보는 거야 나를 탁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어우 가슴이 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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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 막 눈도 못 맞춰 내가 너무 너무 이뻐서 갑자기 자세히 보니까요 딱 그런 거야 저애가 말을 탁 자세히 보니까요 예 뭐를 좀 닮았어요 딱 그런 거야 저요? 에이 동물은 아니겠죠? 동물 아니에요 딱 그런 거야 사람인가? 연예인인가?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잣같이 생겼어요 잣 다 한 거지 내가 지금 그렇지? 잣같이 생겼어요 그거는 아 이거는 웃어야 될지 우세 잣이요? 맞아요 저 잣상이에요 그랬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되지 않았어요 자 주상과 반상이 있어요 주상이들아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